이제 만족해? 아직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잖아 니가 아무리 애써 봤자 윗전에 기타를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아 변화를 원한다면 하늘을 뒤집어야 돼 밑에서 발버둥 쳐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아 구균협이 누구냐? 구균협이 누구냐고? 접니다 너를 상전고발죄로 체포한다 둘 다 끌고 나와라 일 야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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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JTBC JTBC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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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